자, 이 글에서 글쓰니의 마음을 서술해보자면 응? 응, 엔딩이! 너 수업시간에 왜 자고 있는 거야? 엔딩 일어나지 못해! 학생이라는 죄로 학교라는 교도소에서 교실이라는 감옥에 갇혀 출석부라는 죄수명단에 올라 교복이란 죄수복을 입고 공부란 벌을 받고 졸업이란 석방을 기다리는 것은 이제 지쳐서 말이죠 저는 이제 사슬을 풀고 자유롭게 있을 겁니다 마치 단대기에서 부한 나비처럼 말이죠 이 녀석이 지금 뭐라는 거야? 정신 차리고 집중이나 해! 이 아래아래 속은 아... 이 혼란의 시대에 소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뭐? 너 방금 뭐라 그랬어? 너 내오겠지? 아... 글쎄요 나름 조용하게 말했지만 제 존재감이 너무 큰 탓에 틀리고 말았군요 야... 댕댕이... 오늘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냐? 이상해... 눈매도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상한 것 같은데... 그... 그러게... 오늘 왜 그러냐? 댕댕이...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바이러스를 봐주십시오 아니... 도대체 저게 뭔가? 잉 박사! 최근 이상한 말투와 허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해 그들의 피를 채취해 조사를 해본 결과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희끼리 이름을 지어본 결과 음... 중이병 바이러스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 따르면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오그라드는 말투와 흐리멍통하지만 신념이 강한 눈빛으로 바뀌는 걸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 중으로 전연되는 현생까지 잠깐! 중이병 바이러스라 그런 이름도 괜찮겠지 하지만 말이야! 감히 인간 따위가 고개한 김씨감은 38대 손인 나 김덕춘 박사에게 눈을 정란으로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칸이 꽤나 부은 녀석이로구나 이 젠장! 박사님도 감염되었어! 우리도 감염되기 전에 다들 도망쳐! 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런 젠장! 이러다간 전세계 사람들이 중이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버리겠어 어서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바이러스의 숙주가 필요해 역시 그 녀석이 숙주인가? 일단 가족들을 이곳으로 데려와야겠어 가족들까지 감염되버리는 정말 큰일이잖아! 여보! 요로루! 리아야? 어? 괜찮아? 응? 무슨 소리예요 여보? 다행이다 우리 가족들은 아직 무사하구나 빨리 와서 진지 드세요 아버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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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따라 리아가 얘기가 바르네 자 얘들아 밤 맛있게 먹으렴 너 무슨 소리는 설마 이 수프는 마치 가련한 영혼들의 피를 끓여서 만든 수프 같군요 이런 붙이자면 가련한 영혼들의 만찬은 어떨지요 네 녀석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가 드신 이 수프에 그런 천박한 이름을 가져다 붙이다니 실망인걸? 너희 그 아쉬운 장면 센스와 함께 네 몸에 목을 잘라주마 싱 자 얘들아 수잘데기 없는 잡다만 그만하고 오늘도 이 몸에 피와 땀으로 만든 이 붉은 수프를 다같이 음미해볼까요? 어머니 아까 배달시킨거 다 봤습니다 마이 썬 불필요한 정보는 조용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요 젠장 우리 가족들과 감염되었어 여보 얘들아 내가 그 숙지를 꼭 찾아서 백신을 만들어 올게 기다려 아아 흐흐흐흐흐흐흐흐 아하하하 아하하하 박사로스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야하네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오글거리는 멘트를 치게 될거야 젠장 내 왼손의 흑용류에 미쳐날뛰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 이 세상을 멸망시키고 버리고 할거야 제발 진정해 제발 잘 있어 이 길거리 마저도 또긴 어디지 난 분명 이 세계에서 망을 무찌르고 그래 난 망을 무찌르고 돌아온거구나 이 세계에서 망을 무찌르고 공주와 혼인을 약속했었는데 아쉽지만 좋은 추억 정도로 남겨둬야겠고 행복해라 에필리아 젠장 이제는 이 길거리 마저도 안전하지 않아 다들 감염되어버렸다고 이 바이러스의 숙주인 그 녀석을 찾아야돼 오늘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왕따의 전교 꼴등 못생기고 할 줄 아는 것도 어때 내가 이 세계에서 망을 무찌르고 세상을 구한 돈의 승급 미남인 나를 보고 오니까 그분이 너무 잊었다고 그럼 오늘도 집에 가서 나의 집에서 애니를 봐볼까 찾았다 찾았다 이마 주눅대 아저씨 오랜만이네요 이 몸에 육신의 벌을이라도 이 녀석 마음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눈은 원래의 주눅대입니다 역시 이 녀석이 이 바이러스의 숙주였어 이봐 주눅대 아저씨랑 잠깐 어디 좀 가야겠어 아무리 이 몸의 미모가 앞으로 니태도 질주하는 미모이긴 하지만 저는 남자한테는 관심이 없는걸요 애쭈씨 이상한 소리하지 말고 따라오라고 알겠어요 갑시다 갑시다 감히 이 몸을 속박하다니 현대 과학기술도 꽤나 하는군요 드래곤의 아들이자 인간의 어머니를 가진 반인반용 육신을 가진 더 드래곤 질퇴님을 속박하다니 인간들도 꽤나 하는군 하하 조용히 있어 냉 이걸로 니 피를 뽑아서 젊어 쨘장 육신에서 무허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진다 감인가 따위인가 이 몸의 연관 도대체 애니를 얼마나 본거야 피를 조금만 뽑는거야 아저씨가 이따가 피규어 사줄테니까 조용히 좀 있어 아싸 감사합니다 많이 뽑으세요 좋았어 완성이다 이제 이걸로 중2병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을 것이야 가족들아 기다려 내가 갈게 어? 어? 안 했지? 안 했지? 어? 저기 안 했지? 일단 이 백신으로 우리 가족들부터 치료해야겠어 여보! 돌아오셨군요 날짜기요 오늘도 피곤했을 테니 특별히 오늘은 이 몸을 위해 만찬을 준비할 기회를 주도록 하겠어요 뭘 하는 거야? 머리야 눈이 얼른 들어 돌아왔어 이건 백신의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여보 정신이 들어 여보 아주 끔찍한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리아는 어디 있지? 리아야! 리아야! 선생님! 왜 웃었군요 나의 아버지? 오늘 밤 왕이 자리를 찬탈하고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겠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몸이 왕이 될지어다! 미였어 완전 바이러스에 온 몸이 전염됐구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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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배고프지? 아 밥 줘요 밥! 리아도 얼레드로 돌아왔고 자 이제 요루루만 남았어 어? 그래하군요 감히 이 몸의 성 퍼펙트 다이아몬드 캐슬의 함부로 발휘드리다니 아무리 저와 피가 이어진 혈육이라도 용서할 수 없어와요 뭐라는 거야 정신 차려 요루루! 으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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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디지? 으악! 아빠 뭐야? 정신이 드니 아주 끔찍한 놈 바이러스에 걸렸었었어! 어? 됐어! 이 백신이라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안녕하십니까 익년유수의 김진수 기자입니다 며칠 전 중2병 바이러스가 서울에 장골하여 큰 피해를 입을 뻔했지만 익념앤박스가 빠르게 백신을 개발하여 큰 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휴 다행이야 백신을 급격 만들어서 그러게요 여보 여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뻔했어요 아빠 최고! 아빠 진짜 짱이다 여쭤도 나오고 돌아간다 그러게 말이라네 어? 어? 아 또 말추가? 아 또 줄어내 ging 끄옹 뼈 밑에 빠지 안녕